여름 피서지 3군데 벌써부터 날이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올해도 역대급 불지옥 더위가 온다고 해요 열태야에 잠 못 오는 밤 지긋지긋한 더위는 이제 그만 서울 근교 더위를 무너뜨릴 끝장나는 여름 피서지 3군데 지금 시작합니다 첫번째는 남양주에 있는 청악비치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역시 물놀이가 최고죠 계곡은 멀리 떠나야만 즐길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까워서 저도 정말 자주 오는 곳인데요 주차료와 자릿세가 없어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식당 영업하던 사람들이 닭도리탕이나 백숙 팔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하천 불법시설 정비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공공재인 하천을 신민에게 돌려준 첫 작품입니다 해변을 연상케 하는 길이 160m, 폭 4-15m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백사와 황사가 펼쳐진 모래사장 옆에는 둥근 자갈까지 깔려서 해변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건강과 힐링 명소예요 나무 그늘이 많고 수심이 얕할 아이들 놀기 너무 좋습니다 그늘막 텐트나 돗자리 캠핑 의자가 있다면 챙겨오시면 좋아요 간이 화장실도 있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죠? 밑에도 좋지만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용당자리가 많습니다 이곳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치사나 조리는 할 수 없고요 조리된 음식만 들어올 수 있어요 간혹 짜장면이나 치킨 같은 거 배달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곳은 저희가 찾은 명당자리입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고 이쪽은 조용해요 하루 쪽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성인 허리 정도 오는 물 깊이도 딱 좋더라고요 계곡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뼛속까지 시원해집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좋은 자리 맡고 싶으시면 아침에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올여름도 청왕 비치에 자주 가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계곡만큼 시원한 광명동굴입니다 광명동굴은 수도권 최대 국내 최초 동굴 테마파크입니다 폐광의 기적을 만들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하다 못해 추울 정도예요 바람막이 꼭 챙겨가세요 광명동굴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연간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동굴이라는 공간적 차별성과 희귀성을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해서 새로운 창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굴 곳곳은 수많은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와인동굴로 변신 폐광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시킴으로써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창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VR 체험 가상현실, 공포체험, 타임캡슐, 공룡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거리가 많아요 바닥에 물이 많아 미끄러우니 아쿠아 슈즈나 미끄럽지 않은 신발은 필수입니다 힐 신고 가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볼거리도 다양하고 규모가 상당히 커서 보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이들이 흥미로워 할만한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이곳은 선제탕인데요 광부들이 일하다가 잠깐 잠깐 쉬었던 곳이라고 해요 쉬면서 낙서한 것도 많이 눈에 띄네요 이건 돈 많이 라는 글자인데요 실제 광부가 쓴 낙서입니다 왠지 좀 가슴 한켠이 짠해지기도 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광부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은 곳에 이런 물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신비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으스스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동굴 테마파크에 처음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볼거리도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와인 시음하는 곳도 있네요 저는 거봉 와인이 참 맛있어서 한 병 사왔어요 동굴을 나가면 뒤쪽에 이렇게 예쁜 산책 코스도 있습니다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가족 나들이나 데이트 코스로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 경기도에서 30분이면 만나는 곳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 공간 경기도에 있는 송추계곡입니다 송추계곡은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은 계곡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계곡 양옆으로 울창한 숲과 기한계석을 돌아 흐르는 산반폭포 등 시원하고 맑은 계곡물이 조화를 이루며 수려한 장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취사나 흡연은 안되고요 이나물집, 반입금집, 산악자전거 출입금집, 외환 동물, 쓰레기 투기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텐트 팔아서 그늘막도 긴지에요 돗자리는 가능합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등산로와 연결되는데요 사폐산과 오봉코스가 있는데 왕복 3시간 소요됩니다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주요 안봉사이로 수십개의 맑고 깨끗한 계곡이 형성되서 산과 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빚어내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고 수려한 계곡물을 갖추고 있어서 수도권 근교 나들이로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경기도 당일치기 여름 피서지 여행코스 3군데 어떠셨나요? 더운 여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무더위를 날리러 떠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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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